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극과 극 체험을 한번 해볼텐데요. 두명의 남자가 나옵니다. 첫번째 남자는 그릇이 너무 커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불이고 또 한명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쩡팽이 그럼 보겠습니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2년만에 정말 어렵게 겨우 합격했는데 남친이 저한테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이젠 너 놔줄게 이러더니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원제 취업하자마자 남친한테 차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그리고 지난 2년동안 공부를 해서 겨우 합격 취업에 성공한 여자에요. 남친은 2살 연상인데 한 3년정도 만났구요.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냥 모든게 다 좋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특히 지난 3년동안 연애는 3년 했거든요. 저한테 정말 단 한번도 화를 낸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는 2년 내내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뒷바라지는 물론이고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진심어린 위로에 오히려 저보다 더 파이팅을 해주던 그런 남자였는데요. 저는 공부 스트레스에 그리고 시험에 엄청난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사람이 완전히 한쪽으로 몰려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남친한테 잘 해주질 못했어요. 짜증도 엄청나게 부렸고 어리광도 많이 부렸습니다. 시비를 건거죠. 여하튼 그러다가 이번에 결국 노력의 결실을 맺고 성공했거든요. 진짜 저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도 아닌 바로 남친한테 연락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떨어질 때마다 더 슬퍼하며 위로해주고 또 파이팅이 넘치던 사람이 합격했다는데 너무 차분한거에요. 저는 당연히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기쁜 느낌 하나도 없고 그래 드디어 됐구나. 우리 꽁꽁이 정말 고생 많았어. 진짜 너무 가라앉길래 순간 이게 뭐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너도 이제 취업한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솔직히요. 처음에 무슨 합격 몰카라도 하는 줄 알고 오빠 장난 그만해 이랬더니 그런게 아니래요. 그래서 뭔데 정말 진심이야? 이유가 뭐냐고 말해봐 이랬더니 저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대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하루 열두 분도 더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잠수 타고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가뜩이나 이렇게 힘든 사람 버리고 가는건 큰 죄악이고 그래서 차마 그럴 수가 없기에 기다렸다고 합니다. 합격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기다리자 이렇게요. 진짜 이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아팠는데 전부 다 맞는 말이라 감히 반박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구차한 변명 대신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오빠 나도 내 죄를 잘 알고 있어. 오빠 많이 힘들었을거야. 그동안 못해준건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근데 봐봐 나도 성공했잖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고 잘될 일만 남았잖아. 나 오빠한테 정말 잘해줄 수 있어.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될까? 이랬더니 아니야 오빠는 괜찮아. 너 합격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꽁꽁이도 번듯한 직장도 구한거나 마찬가지니까 오빠 말고 충분히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거야. 이러고는 그냥 가버리는거에요. 저 진짜 이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든 말든 자존심같은거 다 내려놓고 진짜 막 애처럼 엉엉 울면서 바로 달려가 붙잡았는데요. 그런데 안돼요. 그러면 좋다. 내가 오빠한테 빚이라도 갚을 수 있게 내 옆에만 좀 있어달라. 이랬더니 이미 다 갚은거래요. 합격한게. 그러면서 조용히 제 팔을 뿌리치고 가버리는데요. 아무래도 남친은 저에 대한 마음을 이미 완전히 접어버린거 같은데 차라리 맵고 차가운거라면 어떻게 녹여보기라도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그 안에. 너무 공허한거에요. 그래서 도무지 어찌해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정말 제 맘 찢길듯이 아픈데 뭐 좋은방법 없을까요? 댓글 1번 야 그러니까 2년동안 참고 기다려준거야. 그것도 합격하고 결혼하자가 아니라 이제 됐으니까 헤어지자고. 미쳤다 진짜. 쓴이야.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감히 어디가서 이런 남자를 또 만나겠냐고. 대랬스니. 그건 저도 잘 알아요. 아는데 감히 붙잡을 염치가 없는거죠. 2번. 진짜 이거 뭐 잡을수도 없고 참. 너무 아프고 되게 막막하다. 2번.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거의 쓴이를 자식 키우듯 키운거 아니야. 진짜 그 2년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었을까. 3번. 정말 보기 힘든 사람이네요. 자기 자신도 많이 힘들었을텐데 그런 와중에 쓴이 힘들까. 그걸 끝까지 참아준거 아니야. 쓴이가 힘들때 랄지 해대는거 보고 밑바닥을 본거겠죠. 자기 힘들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저 지 성질만 부리는 그런 모습들 말이야. 안그래요? 그러니 아무리 이렇게 일이 풀려도 안되는거야. 이미 그 바닥을 봤으니까 관계유지가 안되는거라고. 쓴이야. 이제 너 앞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내고 성질 부르지 말자. 나도 힘든 취준생활 깨꼬본 사람이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이거는 그냥 연락 유지하기도 힘들어. 살인 행위라고. 알겠니? 4번. 야 저 남자 진짜 진국이다. 세상 누굴 만나든 배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네. 그런 반면에 쓴이는 어휴. 안타깝지만 그냥 놔줘라. 이건 그냥 다 니 탓이야. 그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하지 않은 죄라고. 남자는 너의 그런 모습에서 밑바닥을 본거니까 이거 절대 해보고 안된다. 염치가 있으면 붙잡는 것도 죄야. 알겠니?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남친이 자기꺼 돈을 달라고 해요. 이거 뭐에요? 진짜 거지같은 일인데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남자는 31살. 저는 25살입니다. 남친의 차를 타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진짜 별사고 아니었습니다. 범퍼만 좀 찌그러진 그런 쿵이었죠. 이때 가해자 아주머니가 진짜 엄청나게 미안해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괜찮다 했고 남친도 그냥 범퍼값만 달라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된다며 꼭 병원에 가보라고 돈 주겠다고 하길래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당시 우리가 어딜 가던 길이라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연락체만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큰 사고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이런 미친 이 인간이 아무 말도 없이 제목 합의금으로 110만원을 받아온거에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아가씨 지금 괜찮아요? 저한테 연락을 했고 이것 때문에 알게 된거죠. 그래서 야 너 미쳤냐? 왜 그런걸 상의도 없이 받아오냐? 그리고 말이야 말은 말이지 어디 그게 사고야? 어? 내가 안 아프다고 했는데 니가 뭔데 그딴 짓을 해? 그냥 병원비랑 범퍼수리비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게다가 돈을 받았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입을 쳐닫고 있어? 이렇게 따졌더니 자기 기분 더럽다고 그래 돈 다 줄게 계좌 불러!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아니 난 절대 싫어 안 받을거야 이렇게 버티니까 결국 만나가지고 반강제로 제 가방에다 돈 110만원 쑤셔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모든건 다 니가 주워 담아라 어? 나 기분 나쁘지 졸라낼테니까 너 앞으로 단단히 각오해? 이래가지고 돈 도로 가져가라고 꺼냈더니 이런 미친 도망을 가네 그리고 그렇게 통보한 것처럼 이틀 동안 걔 난리를 차댔고 지 마음은 이거에요. 나한테 돈 준게 싫고 속물이라는 소리를 제가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분 더럽다고 분노를 한거죠. 사람이 질리더라구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냥 울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고 마무리 했거든요. 그런데 사과도 받고 모든 일이 끝난 한달 뒤에 갑자기 야 근데 그 돈 나한테도 좀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울면서 사과한거 도대체 뭔데? 진짜 너무 성질나가지고 그냥 저도 그 돈 면성에 쳐뿌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딴 소리를 합니다. 미안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걸로 기분이 상하셨다니까요. 제가 당신 자존심에 대처를 과하게 했고 아니 제가 제 자존심에 대처를 좀 과하게 했고 솔직하지 못하게 다 돌려준 채 공헌한 감정으로 고객님을 상대해 드렸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존댓말 쓰지마. 그러면서 나온 언행들이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고객님. 진짜 전화에 쳐먹고 이거 정말 노답 아닌가요? 솔직히 이젠 돈을 다시 돌려준 것도 짜증이 나요. 괜히 줬다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 내용에 앞서 제가 남친한테 니 나이 평균에 그 정도면 돈 못 버는 거다.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이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지가 자꾸 돈 없다고 징징대며 돈 달라고 했거든요. 추가. 합의금 관련해가지고 추가 글 남깁니다. 남친 말이 그래요. 지 말대로 안 했으면 없는 돈이래요. 그냥 있으면 니가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받은 거다. 그러니까 분명 거기에 내목도 있는 거라고 본다. 특히 그날 니가 나 갑자기 만나자 해가지고 같이 있다가 생긴 사고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치사하게 그 돈 110만 원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도 인간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뭐 이딴 주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러워서 면상에 돈 다 집어 던지고 왔다구요. 벌써 헤어졌습니다.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글 쓴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댓글 1번. 남친이라고 말하기도 쪽팔린다. 얼른 헤어져요. 라는 댓글을 쓰려고 했는데 이미 헤어졌다니까 좀 편하긴 하네. 진짜 제가 쓴 이었다면 이렇게 헤어지는 걸 넘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인간 만났던 기억 자체를 다 삭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으면 했을 거라고. 끌 끌 끌 끌. 2번. 님 어디 심각한 하자라도 있어요? 아니 이제 겨우 25살인데 6살이라면 31살 남자랑 이런 미친 연애를 다 했네. 이유가 뭐예요? 끌 끌. 댓글 쓴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생겨서 만난 건데요. 잘생겼거든. 제가 미친 거죠 뭐. 잘생겨서 만났대. 끌 끌 끌. 그럼 쓴이는 엄청 못생겼나보네. 정말 극과 극 아닙니까? 그죠? 뭐 저는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안 누르면 두 번째 남자 같은 남편이나 혹은 사위 만날 겁니다. 감사합니다.